이번 시간은 파트 2에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는 시험장에서 총 3장을 받게 됩니다. 교재에서도 1번, 2번, 3번에서 문제지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면은 유형이 무슨 유형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한시간, 시험시간이죠. 30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다음 쪽의 문서를 아래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해서 편집 용지부터 여러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색상은 하향, 검정, 색상 테마 오피스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색상은 기본 테마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를 선택하느냐, 기본 테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색상 이름이라도 RGB 색상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편집 용지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용지 여백에 대해서는 유형, A형, B형, C형에 따라서 다른 값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역시 주의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장 세부 지시사항에서는 쪽 테두리 지정부터 쭉 각각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기능을 세 번째 장에 있는 실제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표시, 세부 지시사항에 맞는 각 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부터 할 텐데요. 앞쪽에 파트 1 내용을 했다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놓았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기본 작업을 교재에 있는 설명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한글 2020을 실행을 해놓았다면 보기 도구를 먼저 눌러주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쪽 윤곽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해서 눌러주세요. 교재 설명처럼 설정하라는 부분들 설정을 해놓으세요. 문담부호도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게 문서 작업할 때 조금 편할 겁니다. 도구모음의 제일 오른쪽에 저는 폭 맞춤으로 해서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냥 쪽 맞춤 상태에서 작성을 해도 상관없고요. 100% 상태에서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바탕글 써있는데 마우스 올리면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타일은 바탕글 상태가 기본 상태고요. 그리고 글자는 함초롬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글꼴 이렇게 목록을 열어보면 한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글꼴을 선택을 해주세요. 반드시 모든 글꼴 선택을 해줘야지 여러분이 지정한 글꼴 이름으로 본문에 지정한 글자가 설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자색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테마 색상표 기본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색상표에서 마우스를 이 삼각형에 올리면 이렇게 테마 색상표가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기본 아니면 오피스로 선택되어 나타날 겁니다. 저희 교재는 모두 오피스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변경에 대한 샘플 문제에서 오피스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기본으로 변경되어 출제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식 엄정에서는 오피스로 변경되어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를 변경하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테마 색상표를 변경하는 방법 알아두세요. 색상을 변경했을 경우에 초록색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초록, 괄호 안에 RGB값 0, 1, 2, 8, 0 이렇게 나오죠. 테마 색상표에서 기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색상값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초록의 RGB값이 40, 155, 110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80% 밝게, 60% 밝게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오피스에선 선택해서 보면은 같은 초록이지만 아래가 80% 밝게, 60% 밝게 되어있지만 역시 괄호 안에 RGB값은 다른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색상표는 반드시 색상 지정할 때 지시되어 있는 기본이냐 오피스냐 이것을 꼭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먼저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빈 문서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기, Alt-S키나 이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바로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폴더 위치는 C드라이브 WP라는 폴더인데요. 시험장에서 저장해야 되는 폴더 위치를 알려줄 겁니다. 그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건데요.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숫자 8자리로 2회 숫자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는 A4 사이즈, 폭 210, 길이 297mm이고요. 용지 방향 세로, 재본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은 위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 바로 입력하고요. 탭키 눌러서 이동하는 칸마다 입력을 해주세요. C형에서는 모두 세로로 되어 있는 위쪽, 머리말, 꼬리말 아래쪽은 10으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칸은 20 되어 있고요. 기타 여백인 제본은 0을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설정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세부 지시사항에 있는 1번 쪽 테두리를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문서 내용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세번째 장에 있는 문서 내용 중에 지시사항으로 표시된 부분만 빼고 문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차트처럼 기능을 작성해야 되는 것은 모두 무시를 하고요. 글상자 아래 개요부터 제일 끝에 있는 pp27-45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렬 같은 걸 모두 무시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1개요 써 있는데요. 앞에 1번,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개요 2로 지시되어 있는 가나다라 써 있는 부분 있죠. 그것도 역시 무시를 하고 그냥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개요부터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되어 있죠. 큰 숫자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글자까지 2라고 입력을 하고 뒤에 내용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내용은 엔터키를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시장이라는 글자 쓰고 그 아래줄, 첫번째 줄, 분개알 나오는데 여기에 띄어쓰기 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문제지에 보면 달랐다 다음에 마침표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넘어가는 곳 엔터키를 눌러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내용이 우선 엔터키 누르지 않고 쭉 내려왔죠. 두 줄 이상으로 된 내용이 들여쓰기 없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한 칸만 띄운 다음에 유럽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상이다까지 마침표까지 누르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불필요한 공백은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상관없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불필요하게 한 칸을 더 띄우면 여기는 두 칸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글자 하나를 더 입력한 걸로 해서 오타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밑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한글의 맞춤법 도우미가 실행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냥 무시하고요. 문제지에서 봤을 때 띄어쓰기 정확히 맞고 글자 모두 맞다면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한 줄이 떨어진 것처럼 간격이 넓게 되어 있죠. 줄이 떨어진 게 맞기 때문에 엔터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있는 한 줄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지를 보면은 이 국내라는 앞쪽에 다단 설정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처럼 커서를 앞쪽에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단 설정하도록 할게요. 쪽 도구 상자로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단이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다단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단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주 쓰이는 모양 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 개수는 2로 자동 변경됩니다. 구분선 넣기는 이 단과 단 사이에 구분선 세로로 나타나냐 아니냐 이걸 표시하는 건데요. 출제된 문제지를 보고서 선이 있다면 구분선 넣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굵기는 따로 지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놓으면 됩니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선 넣기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잘 보면 구분선이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너비와 간격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의 시형에서는 너비가 81.0 간격이 8.0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시형에서는 세부 지시상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은 8번에 다단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양 둘 적용 범위 세 다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적용 범위가 문서 전체되어 있는데요. 세 다단으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다단 설정에 대한 지시가 없는 문제 유형에서는 세부 지시사항에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출제된 세번째 문서 페이지를 보고서 다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적용 범위를 문서 전체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다단 설정은 둘, 구분선 넣기 없고 너비는 81.0, 간격은 8.0, 그리고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커서를 다시 줄 끝에 있는 황 뒤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엔터키를 눌러주고 이 줄에서 표를 만들 거예요. 컨트롤 N, T를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입력을 누르고 표 있죠? 여기 아래쪽 선택해서 줄과 칸을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위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한 다음에 표 만들기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표 만들기 단축키 컨트롤 N, T를 누르면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줄과 칸 개수는 출제된 문제에서 줄과 칸을 직접 세워보고 입력을 하세요. 이번에는 6줄, 5칸으로 지정하면 되죠. 크기 지정은 문제 유형 상관없이 무조건 너비는 단에 맞춤으로 하고요. 그리고 높이는 자동으로 지정하세요. 그러면 너비는 79mm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높이는 27.1mm로 나타나 있는데요. 높이는 표를 모두 작성한 후에 다시 조정할 겁니다.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만들기 누르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각 셀의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표 위에 단위로 써있는 것은 한 줄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캡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표 안에 내용 중에 숫자 같은 경우에 천 단위 구분기호인 콤마 표시가 입력이 되죠.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냥 콤마 없이 숫자만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블럭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신표 자리점 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로 콤마가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교재의 합격생의 비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를 보면서 교재 합격생의 비법 내용들 꼭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표 안에 내용 중 합계 오른쪽에 있는 이 칸의 내용은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 오른쪽에 문단부호 있고요. 표 아래쪽에 문단부호가 있습니다. 커서를 표 아래에다가 이동시켜 놓으세요. 표와 아래 문장 사이도 한 줄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엔터키 눌러서 한 줄을 빈 줄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입력을 하고요. 역시 엔터키 눌러서 다음 문단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 아래 내용부터는 가나다라로 구분되어 있죠. 가나다라 이 부분은 입력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나에 해당되는 부분 입력하세요. 입력을 할 때 비중에 해당되는 부분 한자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비중까지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중에 해당되는 한자 목록 나타나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한자가 크게 보이죠? 시험에 출제된 정확한 한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입력 형식은 한글 나타나고 괄호 안에 한자가 나타나도록 선택해주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도 입력하고 있다에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라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 입력해주고요. 전환해서 또 한자로 변환해야 되죠? 커서를 전환 뒤에 놓고 한자키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자 목록에서 정확한 전환에 해당되는 한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입력 형식은 첫번째 바꿨으니까 다시 바꿀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바꾸기 눌러주세요. 되었다까지 입력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역시 한줄 또 빈줄 떨어지죠? 엔터키 눌러주세요. 개의일 스타일이 지정되는 3번에 해당되는 부분 태양광 지원 정책 조사 이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래도 역시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데요. 정책까지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주세요. 정확히 마우스로 가서 정확한 글자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를 선택하면 글자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 감점됩니다. 선택하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마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나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엔터키 눌러주세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냥 무시하고 기존에 입력했던 것처럼 다음 줄에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도입까지 입력 한자키 눌러주세요.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마저 입력하고 규모까지 입력한 다음에 다시 한자키 눌러주세요. 바꾸기 눌러주고 다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면 커서가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단 설정을 문서 전체가 아닌 국내 이 줄에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커서가 다음 단으로 넘어갔을 때 다음 단의 첫 번째 줄은 다단 설정을 지정했던 같은 줄이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아래쪽에 전망이나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었다면 한 줄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한 줄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 참고 문헌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 전각기호 나타나고 있죠. 컨트롤 F10키를 눌러주세요. 또는 입력 도구모음에서 문자표 선택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도 됩니다. 어느 탭에서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는 한글 HNC 문자표에서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거 선택하면 여기에 모두 다 있습니다. 문자를 선택했다면 바로 넛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이렇게 전각기호가 나타납니다. 한 칸을 띄우고 참고 문헌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제 한영키 눌러서 영어 입력해야 되죠. 한글 입력할 때처럼 띄어쓰기 그리고 영문 대소문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따옴표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입력을 했을 때 여러분의 키보드로 입력을 하지만 이렇게 여는 따옴표, 닿는 따옴표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컴퓨터에서는 여는 따옴표 그리고 닿는 따옴표 모양이 이렇게 앞뒤 구분이 없이 똑같이 입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따옴표 모양은 상관이 없으니까 키보드에 있는 따옴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요. Alt F2키를 누르면 입력기 환경설정 나와서 글자판 바꾸기 있죠. 도구의 글자판 바꾸기라고 이렇게 여기서 선택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글자판이 윈도우 입력기로 선택되어 있을 때는 열고 닿는 구분이 없는 따옴표,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입력되고 다시 Alt F2키를 누른 다음에 현재 글자판을 영어나 한글로 선택을 하면 다시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입력을 해주면 열고 닿는 따옴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키보드로 입력했지만 따옴표 모양이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채점할 때 감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모양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뒤에 한 칸 떨어져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내용에서 엔터키를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현재는 아래쪽에 빈 공간이 많이 있지만 차트를 만들고 위에 글상자 만들고 표 높이를 조절하고 하면 이 참고문원 내용이 거의 문서 마지막 줄에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빈 줄이 있다면 문서가 1쪽이 아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내용을 잘 보세요. 표제목 위에 빈 줄 하나 있고요. 표 아래쪽에 나오는 첫 번째 표 아래쪽에 나오는 소제목 개요일 지정하는 부분이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빈 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역시 개요일 지정하는 부분 위에 빈 줄이 떨어져 있고요. 참고문원 위에도 빈 줄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항상 모든 문제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빈 줄 띄어 놓는 곳 알아두세요. 그리고 빈 줄은 항상 바탕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아무 속성 지정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양쪽 정렬해서 160% 줄 간격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줄 간격을 잘못해서 이렇게 크게 지정했다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되면서 줄 간격이 상당히 넓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커스를 놓고 컨트롤 키와 숫자 1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혼동할 수 있는 부분 하나 더 있는데요. 빈 줄을 만들 때 개요의 위에 빈 줄을 만드냐 마냐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 위에 빈 줄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빈 줄이 없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요에는 빈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면은 위에 글상자와 개요 사이에 빈 줄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거는 글상자의 여백 설정으로 빈 줄이 떨어진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지시사항에 맞게 1번 쪽 테두리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커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쪽 테두리 위에서 쪽 도구 모음 가주세요. 쪽 테두리 배경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양쪽 상태에서 테두리 종류를 선택을 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에서는 체크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지만 표에서는 체크 안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항상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하지 않고 작업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을 하세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름이 바로 나타나죠. 굵기는 지시되어 있으니까 0.4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날 부분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부분이죠. 모두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위치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쪽 기준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모두 5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죠.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커서는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놓고 만들도록 할게요. 글상자를 만드는 거니까 입력 도구모음으로 가주세요. 글상자는 제일 왼쪽에 있는 가로 글상자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커서가 글상자 안에 깜빡이고 있죠. 내용은 미리 입력을 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는데요. 첫 번째 내용만 먼저 입력을 해놓도록 할게요. 글상자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개체 속성 나타나죠. 아니면 컨트롤 N, K를 눌러도 되고요. 알트 키를 누른 상태로 글상자 테두리로 마우스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실행을 해주면 되죠. 개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우선 크기 조절할 건데요. 너비를 170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탭키 두 번 누른 다음에 높이는 23mm 지정하고요.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글상자와 너비와 높이를 다시 조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글상자 크기를 다시 조절하지 못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아래 위치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조절할 텐데요. 만약에 이거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체크를 없애주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죠. 선택을 해주고 가로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가로는 종이 선택, 가운데로 선택, 기준이 0mm로 변경되었죠. 세로도 선택을 종이로 해주고, 위로 선택, 그리고 기준값을 20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지 말고요. 다음 지시대로 순서대로 지정할게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이 있는데요. 지시는 아래쪽만 5mm 지정되어 있죠. 다른 값 절대 손대지 말고요. 지시되어 있는 아래쪽만 5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 이동해주세요. 선택에서는 색깔 다른 색이라면 색상은 검정으로 변경해내오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마 색상표는 지시된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 오피스로 선택되어 있을 때 검정, 그리고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 검정. 이 색상은 모두 동일하게 RGB값도 같을 겁니다. 종류는 실선되어 있고, 현재 실선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굵기는 0.2로 되어 있으니까 0.2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색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을 선택하고요. 면색과 무늬색이 있는데, 무늬색으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면색 목록을 열어주세요. 여기도 테마 색상표. 저희 문제에서는 오피스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로 먼저 변경할게요. 바로 선택하려고 하면 색깔 바로 선택 안될 수 있거든요. 바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색깔 바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목록을 열어주면 됩니다. 색깔 탁한 황갈 RGB 131, 77, 0 이걸로 선택인데, 뒤에 80% 밝게 되어 있죠. 80% 밝게라고 써있는 이 탁한 황갈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에는 없지만, 글상자 탭을 보면은 속성, 세로 정렬이 혹시나 위나 아래로 되어 있다면 가운데로 선택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현재 가운데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글상자 수평에서 가운데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상자 크기 변경됐고, 색깔 테두리까지 모두 변경이 됐고요. 글상자 위치는 쪽 테두리 안쪽에 나타나고 있죠. 문제 유형에 따라서 현재 C형은 이렇게 나타나지만요, A형과 B형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양광 산업 발전 현황 다음에 아래쪽 내용도 입력을 해야 되죠. 커서를 글상자 아래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에 다시 글자 써있는 안쪽을 클릭을 하면 글자를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정하지 말고 엔터키 눌러주고 발표일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된 문자를 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클론 문자 띄어쓰기를 할 때 보통 한 칸 띄고 이렇게 띄고 또 한 칸 띄어서 입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발표일자 바로 뒤에 이렇게 콜론이 입력되는 경우 많습니다. 띄어쓰기 꼭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을 먼저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 발표자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론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에서도 엔터키 이렇게 누르면 절대 안됩니다. 이제 글상자 안에 첫번째 줄부터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자 설정부터 할텐데요. 위에서 설정할 때 장편과 자간 설정은 여기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편과 자간이 나온다면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있죠? Alt-L 단축키로 바로 실행을 해도 됩니다. 대화상자 나타나면 먼저 글꼴에 선택되어 있죠. 글꼴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꼴 이름은 HY중고딕 이렇게 되어 있죠. 한양중고딕이란 글꼴이고요. 만약에 글꼴 이름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글꼴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HY중고딕 검색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 15포인트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평 110, 자간 마이너스 5 입력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글자 색 목록 열어서 테마 색상표를 기본에서 오피스로 변경, 글자의 색깔은 검은 군청, RGB 값으로 27, 23, 96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은 위에 서식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제목 2에 해당되는 부분, 이 두 줄 내용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줄 블럭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들어가세요. 단축키 Alt-T를 눌러도 됩니다. 문단 모양에서 기본 탭에 왼쪽 여백 0 지정되어 있는 것, 340 입력하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누름틀을 지정하는데요. 발표 일자, 콜론, 한 칸 띈 여기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누름틀은 도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단축키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Ctrl-K2를 눌러주세요. 필드 입력에서 누름틀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 숫자로 0000점 한 칸 띄고 00점 한 칸 띄고 00점까지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나타나죠? 다른 곳 클릭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다시 한번 숫자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괄호가 보이고 그 안에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2020점 한 칸 띄고 08점 한 칸 띄고 29점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다른 곳 클릭하면 괄호는 또 사라져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교재에서는 누름틀 먼저 지정하고 이 두 줄에 해당되는 부분 왼쪽 여백을 지정했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림 삽입할텐데요. 커서는 글상자 안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데요. 발표자 앞쪽에 저는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입력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을 눌러주세요. 밑에 한글로 그림보다 위에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 위치는 지정되어 있죠?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림 폴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그림 폴더가 없다면 교재의 브록 파일에서 설치를 제대로 안 한 상태입니다. 채점 프로그램 이외에 그림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샘플로 시작하는 파일을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wp 밑에 그림이라는 폴더에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파일의 확정명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우스 올리면 항목 유형, jpg 형식, gif 형식 이렇게 다 보일텐데요. 정확히 파일 형식 지정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서 모든 그림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png 파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png 파일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풍경점 png라는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선택 여러가지 있죠? 모두 선택 없애놓고요. 문서의 포함만 선택되도록 해놓으세요.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삽입되죠? 바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고요. 기본 탭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비의 값 28 지정을 해주세요. 높이는 18mm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에 대해선 지시가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를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의 위치는 문단되어 있는 것 종이로 지정을 해주세요. 옆에 왼쪽에 기준을 23mm로 지정을 하세요. 다시 세로 위치도 종이로 지정하세요. 위 선택된 상태에서 기준은 23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에 대해선 다른 설정 없죠? 다른 탭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그 위치에 나타날 겁니다. 교재 앞쪽에 파트 1에서 배웠겠지만 그림의 위치가 글상자 안쪽이 아니고 본문 내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그림을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트 1의 내용을 봐주세요. 이제 스타일을 지정할 텐데요. 문제 시형에서 스타일은 2개소를 수정하고 2개소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 1 스타일을 지정하는 곳에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커서는 앞쪽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고요. 이 문단 안에만 커서 이렇게 위치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블록 설정에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타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F6키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목록에 바탕글 선택되어 있죠. 개요 1과 개요 2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요 2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연필모양,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에서 문단 모양을 먼저 눌러주세요. 왼쪽 10% 여백 지정되어 있죠. 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글자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글꼴은 휴먼 고딕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이 없는 경우에 역시 구글에서 휴먼 고딕 검색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 12포인트니까 바로 여기 두 번 눌러줄게요. 진하게 속성 눌러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고 다시 편집하기 대화 상자에서 설정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개요 1이 조금 변경된 거 보일 겁니다. 다시 개요 2를 눌러주세요. 다시 스타일 편집하기 버튼 눌러주고 대화 상자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백의 왼쪽을 20되어 있는 걸 16 입력하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 설정 눌러주세요. 개요도 아주 약간 여백이 변경된 것 보일 겁니다. 이제 2개소 등록을 위해서 먼저 표 제목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대화 상자 하단에 있는 왼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 스타일 되어 있는 걸 표 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료는 문단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아래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료를 눌러주세요. 표 제목 스타일은 항상 이 가운데 정료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글자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글꼴 이름 이번에도 휴먼 고딕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지정하고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고 다시 추가 버튼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표 제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아래쪽에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엔 참고 문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료는 문단이고 아래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내여 쓰기를 선택. 10%가 기본 지정되어 있죠. 20으로 입력 설정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참고 문원 지정되었죠. 현재 선택되어 있는 곳이 개요가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참고 문원 선택된 상태로 설정 누르면 개요 부분이 참고 문원 스타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개요 1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요에 해당되는 문단은 개요 1 스타일이 지정됩니다. 여기에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고요. 서식 선택해서 여기 목록에서도 스타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스타일 지정할 곳 순서대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표 제목의 커서를 놓고 스타일을 표 제목으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개요 1 스타일 지정하는 곳 선택 그리고 개요 2를 지정을 하세요. 아래쪽에 4개 문단 하나, 둘, 셋, 네 개 이 문단은 같이 블럭 설정한 다음에 스타일 목록에서 개요 2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가, 나, 다라 이렇게 나타나죠. 다음 줄에 개요 1 스타일 지정하세요. 아래쪽의 내용은 역시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까지 가서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선택됩니다. 아니면은 이 상태 선택하고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화살표키 오른쪽키로 이동하면 오른쪽 단 첫 번째 줄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머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럭 설정 이렇게 모두 했다면 개요 2를 지정하세요. 각각 지정하는 경우에 이 만큼 지정해서 개요 2 지정하면 가나 나오고요. 바로 그 뒤에 rps부터 전망이다까지 이렇게 따로 블럭 설정하고 다시 개요 2를 지정하면 다라 이렇게 지정도 됩니다. 아래쪽에 참고 문헌에 해당되는 부분 위에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타일 지정하지 않죠. 아래에 영어로 해당되는 부분만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문원 스타일 지정하세요. 다시 문서 첫 번째 줄로 이동하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으세요. 서식 탭에 오른쪽으로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서식에서 메뉴를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행을 해도 됩니다. 대화상자 나타나면 모양을 2줄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목록 열어서 휴먼 모음 T를 목록에서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휴먼 모음 T도 목록에 없다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면색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도 테마 색상표는 오피스로 선택을 해놓으세요. 시험장에서 기본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다면 기본 상태에서 색상 지정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피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RGB 값으로는 51, 51, 153이 됩니다. 본문과의 간격은 3mm로 지정되어 있죠? 변경하지 않고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사각형 안에 숫자 2가 첫 글자가 들어가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자의 색깔, 하얀색을 지정하는데요. 테마 색상표 오피스에는 흰색이 나와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팔레트에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색상 그냥 흰색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주 입력할게요. 각주가 보이는 본문의 위치, 표제목에 뒤에 나와 있죠? 커서를 현황 뒤에다 이렇게 놓아주세요. 단축키로 컨트롤 N, N을 누르거나 입력 도구 모음에서 각주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문의 방금 커서가 있던 위치에 이렇게 1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각주를 입력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각주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 해주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블록 설정이 여기만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번호까지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제된 문서에서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블록 설정을 모두 해주고 각주에서 글꼴을 함초롬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걸 도둠체 선택. 선택할 때 혹시나 한 컴 글꼴이 선택되어 있다면 모든 글 선택해서 도둠체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기본 9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시험에 따라서는 10포인트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뒤에 닿는 괄호가 보이고 있죠? 위에 도구모음에서 각주 미주 모양이 있죠? 클릭을 해주면 주석 모양 대화장자가 나타나는데요. 번호 모양, 원하는 모양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앞장식 문자, 뒷장식 문자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모음에서 번호 모양을 선택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를 빠져나오는 곳은 다른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각주 상태에서 Shift-ESC키를 누르면 각주를 만드는 위치로 커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깜빡이게 됩니다. 다음 지시사항인 하이퍼링크를 보면 각주로 입력했던 태양광협회 이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세부 지시사항을 미리 봤다면 각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여기로 내려올 필요 없겠죠? 정확히 태양광협회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불필요하게 앞에 빈칸까지 지정을 하면 하이퍼링크에서 감점당합니다. 정확히 태에서부터 회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메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포함할 문자열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연결 대상을 웹주소로 변경하세요. 화면이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다리면 웹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지정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세요. 주소 역시 입력할 때 불필요하게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바로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글자가 파란색의 밑줄로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 올리면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뀌고요. 클릭하진 마세요. 주소 입력한 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이퍼링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치기, 지우기 중에 선택해서 지정하면 되죠? Shift-ES시키 누르면 다시 각주가 입력된 곳으로 이동하죠? 다음 지시사항인 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세부 지시사항 11번 표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처럼 변경된 시험 유형에서 교재 출간 후 추가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크기를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표를 만들 때 너비는 78에서 80mm 범위 안에 있는 79mm 범위로 만들어졌습니다. Alt키 누르고 표의 테두리를 더블클릭하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인 표 셀 속성 대화상자로 들어가는데요. 너비, 높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는 다른 것과 다르게 크기 고정 체크되어 있지 않아도 크기를 여기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높이 지시사항으로 보면 33에서 34mm 범위 안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27.14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이 대화상자에서 수정할 부분 먼저 고칠게요.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고요. 모든 셀에 안 여백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여백 캡션 탭을 보면 바깥 여백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지정하지 않습니다. 표 탭으로 가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모든 셀에 안 여백 지정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만 세부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만 위에 삼각형 눌러서 2mm, 오른쪽도 2mm,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만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것 지정하지 않고 설정 눌러주세요. 전체 행 셀 높이를 같게, 이걸 지정하기 전에, 표 안에 글자 속성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도 지정할 건데요. 먼저 제목행 블럭 설정해주세요. 키보드로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형키 한번 눌러주고, 다시 C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배경 탭에서 채우기,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면색, 무늬색 있는데, 면색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테마 색상표는 지시된 것으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값을 입력하는데요. 색상 바로 이렇게 안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열어서 지정하세요. 탁한 황갈, RGB값 131, 77, 0으로 되어 있구요.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은 위에 서식에서, 휴먼 고딕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의 속성 진하게를 지정하고요.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표의 첫번째 줄은 항상 가운데 정렬 지정합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보면은, 이 내용 수정하기 전에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표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 하나가 하나의 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른 곳과 동일하게 이렇게 정렬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표의 마지막 줄, 첫번째 칸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픽기 누르면 표 오른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아니면은 표 안에 커서를 아무 곳에나 놓고, Shift-ESC키를 누르면 표 왼쪽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 위치가 바뀌진 않았지만, 표 바깥에 왼쪽 또는 오른쪽에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가운데 정렬로 선택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가 써있는 셀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표의 첫번째 줄처럼 항상 가운데 정렬 지정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줄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고, C키 눌러주세요. 채우기를 색을 선택을 하고, 면색 클릭해서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 주황에 RGB값 255, 102, 0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80% 밝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서식에서 진화계속성 지정하세요. 마우스로 표 안에 모든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이번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탭이 아닌 테두리 탭이 선택되어 나타나죠? 키가 생각 안나면 색상 지정하던 것처럼 C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 모양 바로 적용 선택되어 있죠? 체크를 없애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의 바깥쪽 선, 종류를 실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굵기는 0.4mm로 지정하세요. 오른쪽에서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종류에서 선 없음을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를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두번째 행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네번째 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선택해서 이중 실선으로 변경하세요. 굵기 0.5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놓고 보면은 표의 테두리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났죠? 표 안에 커서가 있을 때는 선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보일 겁니다. 표의 너비 조절이 필요하다면 너비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표 높이가 조금이라도 커졌을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셀 안을 모두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위쪽 화살표 키 여러 번 눌러서 표의 높이를 가장 작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표 높이를 한 번만 키워준 상태에서는 표의 개체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기본 탭에서 표의 높이가 33.13mm로 나오죠? 지시 사항을 보면은 높이를 33에서 34mm 범위 안에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표 높이는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각 셀의 높이가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셀 높이를 각계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표 안의 내용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 계산식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블록 계산식은 이 값이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이 값이 아래쪽에 나타나고 이 값이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모두 동일하게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할 항목을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각각 나타납니다. 블록 설정된 값에 클릭을 하면 괄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블록 설정식의 수정은 계산식 고치기로 들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합계이기 때문에 소수 아래자리가 나타나지 않죠. 만약에 이게 평균인 경우에는 소수 아래자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식을 여기에서 소수 아래자리, 한자리, 두자리, 세자리 이거를 변경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 안에 정렬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의 첫 번째 장에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줄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고요. 그리고 합계 써있는 셀 또는 평균이 써있는 셀이죠. 여기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또는 서로 같은 해서 문자인 경우 숫자인 경우 아니면 문자 숫자 상관없이 어떻게 정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른다면은 출제된 표의 내용을 보고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 기준은 구분 아래에 있는 주택에서 복합까지 이 셀을 이렇게 이 단위로 블록 설정해서 정렬해 줍니다. 글자 모두 한글 두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에 해당되고요. 글자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2019년의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복합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 있는데요. 밑에 합계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이 단위로 정렬해 줘야 됩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요. 2020년의 데이터도 역시 블록 설정 이 단위로 지정을 해주고 글자 개수가 다르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2021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글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을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모두 오른쪽 정렬 동일하게 지정을 했죠. 마우스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한 번에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진 단위로 지정한다면 이렇게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셀 선택, 이런 식으로 떨어진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감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정렬 지정해야 되죠. 데이터로 이 단위까지 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빈 셀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여기도 글자 개수가 다르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표 안에 데이터는 양쪽 정렬 지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자 단위 셀 정렬에서 한 셀이라도 글자 수가 다르다면 왼쪽 정렬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표에 대한 캡션 지정을 해야 되죠. 표의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 C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알트키 누르고 표의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해도 되고요.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나타나는 표 레이아웃에서 오른쪽에 보면 캡션이 있죠. 위에 있는 것 가 1 써 있는 곳 말고요. 아래쪽에 캡션 눌러서 나타날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를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래를 선택하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표에서 컨트롤 N, C를 눌러서 캡션을 만드는 경우에는 표 아래쪽에 이렇게 캡션 나타납니다. 표 1 써 있는 것 블럭 설정해주고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콜론 앞에 띄어쓰기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영어 입력할 때도 대소문자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캡션을 아래쪽에 만든 경우에 위쪽에 나타나도록 변경해야 되죠. 알트키 누르고 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알트키 누르고 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인 표 셀 속성 대화상자 나타나죠. 여백 캡션 탭에서 보면 캡션의 위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표의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캡션의 정렬을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줍니다. 차트를 이제 만들 건데요. 차트는 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죠. 차트에 있는 X축, Y축 그리고 범예를 보고서 표의 데이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의 지시사항 교재에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차트 모양이 저희는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그리고 보조축, 꺾은선 영역형에서 누적 꺾은선형 이렇게 정확히 차트에 대한 모양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차트의 모양에서 혼합형,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 혼합형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2020에는 혼합형이라는 차트가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차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차트 모양을 정확히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보조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정확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혼합형에서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 혼합형이라고 나와도 저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차트 모양과 보조축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구분에서부터 복합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2021년에서부터 증감까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럭 설정에서 눌러주면 차트 나타나죠. 차트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형 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를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차트 데이터 편집 대화 상자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차트에 있는 데이터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의 데이터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해주고 이 차트 데이터 편집에서도 수정을 해주세요. 현재는 수정할 게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다시 차트 데이터 편집 대화 상자를 불러오고 싶다면 위에 차트 디자인에 보면 차트 데이터 편집 있죠. 클릭을 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조건에 맞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었고요. 시험장에서 차트의 모양이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세로막대 혼합형 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에 아무 곳이나 더블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그림 영역되어 있는 곳 마우스로 열어서 계열 증감 이렇게 된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축으로 변경할 증감에 해당되는 계열이 이렇게 선택됩니다. 이곳은 보조축으로 변경할 텐데요. 증감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보조축으로 변경할 건데요. 먼저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차트 디자인에서 왼쪽에 차트 종류 변경 있죠. 누적 꺾은 선형을 꺾은 선 영역형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보조축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 교재처럼 나오지 않고 이렇게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중축 꺾은 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차트 종류 변경을 저희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변경됐고요. 클릭해서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안된다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차트 영역되어 있는 것 계열 증감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열 속성을 클릭을 한 다음에 보조축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꺾여있는 부분마다 그리고 각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죠. 시험에서는 표식이 네모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종류 변경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동일하게 계열 증감에서 계열 속성 그리고 보조축으로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표식 종류는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놓아두면 됩니다. 차트 종류를 처음 변경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적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경우에 표식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계열 증감의 계열 속성에서 표식 종류를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식의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는 표식이 없는 상태니까 표식 종류는 없음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는 세부 지시사항의 표식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지의 차트를 보고 표식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혼합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축까지 지정했죠. 다음 지시는 차트의 크기 지정이죠.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요. 차트의 빈 곳 안쪽에서 흰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부터 수정하세요. 지시된 대로 80으로 지정하고요. 높이는 65로 지정을 해주세요.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자리 차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의 위치는 단의 가운데 기준은 0으로 선택. 세로는 문단의 위에 기준 0으로 선택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바깥 여백 지정되어 있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지정되어 있는데요. 세부 지시사항을 보면은 위쪽 5로 지정하고 아래쪽 7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위치를 정확히 다시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부 지시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은 아래쪽에 문단부호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표의 오른쪽에 있던 문단부호가 사라져 있습니다. 표의 오른쪽에 있던 문단부호가 표의 오른쪽에서 차트의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건데요. 차트가 표와 표의 문단부호 상태에 끼어 있는 상태라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차트를 다른 곳 클릭했다가 다시 차트 한 번만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컨트롤 X키 눌러서 오려두기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사라졌죠. 커서가 표의 오른쪽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표를 가운데 정렬하지 않았다면 이때 표를 가운데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 아래 빈줄이 없다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표 아래 빈줄을 만들어 놓으세요. 표 아래 빈줄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양쪽 정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커서가 표 아래에서 이렇게 깜빡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붙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표와 차트 사이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고 문단부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 아래쪽을 보면 문단부호 있던 게 모두 사라졌고요. 차트와 아래 소제목 사이의 줄 간격은 차트의 여백 설정으로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차트 아래에 이렇게 문단부호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문단부호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으로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보면 제목과 X축 이름표 그리고 Y축 이름표 그리고 법리의 글꼴 설정 모두 하라고 되어 있죠. 시험장에서는 모두가 아닌 제목이 빠져있고 갑축, 항목축, 보조값축, 법리의 글꼴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꼴의 이름, 굴림체로 변경하라는 내용도 빠져있고요. 보통 모양의 굿포인트 이렇게만 지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목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목부터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각형 선택되면 되고요. 선택을 바로 못하겠다면 개체 속성에서 차트 영역을 차트 제목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글자 내용을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현황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언어별 설정, 저희는 굴림체 지정되어 있죠. 굴림체를 정확히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냥 변경할 때 한글, 영어를 같이 변경하는데요. 굴림체까지만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여기에서는 변경되어 있지만 설정 누르고 나중에 다시 돌아보면 굴림체로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굴림까지 또는 굴림체까지 입력했더라도 이렇게 클릭해서 글꼴 지정을 해주세요. 속성은 진하게 속성, 기울임 속성, 밑줄 속성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이렇게 눌려져 있지 않는 상태면 그러면 보통 모양 속성이 지정된 겁니다. 크기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10포인트로 변경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축 왼쪽과 오른쪽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축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조축의 이름표예요. 왼쪽에 있는 건 먼저 숫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더블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값축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세로축의 이 눈금 단위를 출제된 문제를 보고 조절해야 된다면 조절해줘야 됩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축 속성의 경계 단위가 있는데요. 최소값 0 상태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최대값 체크를 해주세요. 25,000으로 동일하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단위 선택을 해주세요. 단위의 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단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위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단위는 5,00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놓아주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세로축의 최대값과 주 단위를 변경하지 않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변경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눈금 단위를 바꾸는 방법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에서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세요. 한글, 글꼴, 굴림체로 변경해주세요. 영어도 동일하게 굴림체 그냥 변경 같이 할게요. 보통 모양, 크기, 10포인트 지정하세요. 시험에서는 차트 안에 글자 크기 모두 9포인트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도 역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굴림체로 변경을 해주세요. 보통 모양의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모양이 출제된 것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눈금 단위를 여기 조절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축 속성에서 경계와 단위를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먼저 최소값 선택해서 마이너스 2000으로 놓고요. 그리고 최대값 선택을 해서 4000 상태로 놓으세요. 그리고 주단위 체크를 해서 1000이 아닌 2000 단위로 변경을 해놓으세요. 변경하고 엔터키 바로 누르면 차트에 변경된 거 나타날 겁니다. 차트의 X축도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 바로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가로축 선 있죠? 이 눈금선을 선택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개체 속성에서 항목축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차트에서 선택된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한글 글꼴을 굴림체 선택, 영어 글글도 굴림체 선택, 보통 모양,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글자가 90도 뉘어져 있는 상태죠? 법례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법례를 클릭을 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한글 글꼴 굴림체 선택, 영어 글꼴 굴림체 선택, 보통 모양에서 글자 크기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놔야 되겠죠? 개체 속성에서 법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례 속성에 법례 위치가 오른쪽 되어 있는 걸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변경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X축의 글자가 가로로 이렇게 나타나 보일 겁니다. 차트 안에서 글자에 대한 속성 설정하는 것은 순서 상관없고요. 지시된 부분은 모두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에 대한 부분, 실제 시험에서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제목은 빼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저희 문제를 보면 눈금선이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죠? 차트 디자인의 차트 구성 추가를 보면은 눈금선이 있습니다. 눈금선의 기본 주 가로 되어 있는 걸 체크를 없애면 눈금선이 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이 눈금선이 나와야 되는 경우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제 12번의 쪽번호 지정하도록 할게요. 쪽번호는 커서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참고문은 바로 위에 빈 줄에서 쪽번호부터 머리말, 꼬리말까지 만들도록 할게요. 커서를 여기 참고문은 위쪽에다 놓아주세요. 위에서 쪽도구를 선택하고,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대화상자에서 번호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하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줄표 넣기, 숫자 양 옆에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줄표 넣기 지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시작번호 4번호로 변경하고 넣기를 할게요. 이전에 한글 2010버전에서 시험을 봤다면, 쪽번호 매기기를 한 다음에 새 번호로 시작을 다시 한번 지정을 했을 겁니다. 2020버전에서는 쪽번호 매기기에서 시작번호까지 한 번에 지정하기 때문에, 다시 새 번호로 시작을 하면 중복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쪽번호 만들었다면 지정된 위치에 이렇게 쪽번호가 나타나죠. 쪽번호를 만약에 수정해야 된다면, 또는 시작번호 수정해야 된다면, 보기에서 조판부호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면, 쪽번호 위치, 그리고 새쪽번호가 있죠. 앞쪽 괄호에서 클릭을 하면 새 번호로 시작, 여기에서 시작번호 수정할 수 있고요. 쪽번호 위치 앞쪽에 여기를 더블클릭하면, 쪽번호 매기기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쪽번호 위치와 새쪽번호, 이 조판부호가 하나씩만 나와야지 하나라도 더 나오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쪽번호를 작성했는데 잘못 작성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Z 기능 있죠. 되돌리기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다시 쪽번호 지정하는 게, 감점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판부호는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체크를 다시 없애놓도록 할게요. 머린말 만들 건데요. 커서 위치는 동일하게 참고문원 위에서 커서 깜빡이도록 해놓고 여기서 만들게요. 쪽 도구로 가주세요. 머린말 꼬린말 나와있죠. 머린말에서 머린말 꼬린말 실행해 주세요. 머린말의 양쪽을 선택,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블록 설정 해주고요. 글꼴은 기본적으로 함초롬 도둠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글꼴과 동일하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했을 때 한 컴 글꼴이 아닌 모든 글꼴 선택 상태에서 글꼴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의 기본 크기는 9포인트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9포인트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 검은 군청 선택하도록 할게요. RGB 값을 보면 27, 23, 96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위에서 닫기 눌러서 머린말, 꼬린말 빠져나와 주세요. 머린말, 꼬린말은 머린말, 꼬린말을 만든 곳에 바로 조판부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작성했다면 머린말, 꼬린말을 선택해서 조판부호를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위에 가서 보면 머린말, 꼬린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다시 커서는 그대로 참고문원 위에 빈줄 상태에서 다시 쪼개서 꼬린말 지정하도록 할게요. 꼬린말은 꼬린말 선택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글꼴, 맑은 고디글, 모든 글꼴에서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글자 크기 9포인트 지정되어 있는데요. 크기 짓이 따로 없다면 그대로 놓고, 크기 짓이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클릭을 해서 지정된 테마 색상표에서 초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로 변경, 위에서 닫기 눌러서 꼬린말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꼬린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 작성을 했고요. 파일 저장을 해주고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해보세요.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차트의 안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채점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한 후에 채점 프로그램이 채점하지 못한 부분은 수작업으로 직접 정답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을 사람이 비교를 해서 수작업으로 채점하거든요. 여러분도 실제 시험처럼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한 후에 반드시 틀린 부분, 정답과 함께 파일을 열어서 채점을 해주세요. 제가 교재 기출문제 따라하기 내용을 그대로 보면서 따라했는데요. 조금 순서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찾지는 못했지만 실수로 빼먹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영상 없이 다시 한번 문서 작성을 해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로 연습을 해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지정될 수 있고요. 연습하는 한글 2020에서 없는 글꼴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생소한 글꼴 이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꼴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